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년 중임제라는 그런 아마 개헌을 개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할 모양입니다. 네. 순수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임기 1년 전에 그냥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임기 1년 정도를 못 마치고 윤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조급한 거죠. 그리고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니까 사법적인 문제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문제도 이제 시간 문제니까 임기를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검사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죄인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이제 본인도 검사생활의 그 형량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얼마를 때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무줄처럼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 것이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하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딜에 들어오면은 본인이 고민을 하나 하겠습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은 뭐 포장을 잘 해가지고 1년 전에 나오고 퇴임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직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그랬고 대통령 재임 2년 동안 공직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는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례는 없는 것이죠. 많은 대중들은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지 않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걸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딜 들어가게 되면 뭐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별로 관계가 없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은 딜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의료현장 한 분께서 이제 현대아상병원의 지금 응급실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데 이제 대기열이 계속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휠체어 같은 걸 타고. 이제 의료현장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개 한 20%에 한 40% 정도의 전공의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총인력 구성 가운데.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필수 의료가의 인력들이 3, 40%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일정도 많이 지체가 될 것이고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한민국에서 한 달이란 시간이 참 깁니다. 뭐 1년은 말할 필요가 없이 길고 윤 대통령은 한 3년 남짓한 그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 거죠. 벌써 이제 전국 의료노조 간호사분들과 그 다음에 또 대개 병원에서 지원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결성한 전국 의료노조에서 6월 말까지 진로 정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장외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6월 말까지 진로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공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움직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로 정상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대중들이 90% 진로 정상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렇게 소망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실상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몇 주 사이도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는데 지금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량 뭉개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4월 10일 총선이 무너지면서 그냥 다 결정된 것이고 4월 10일 총선은 그 이전에 선거 공정성 문제 본인이 입을 닫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국힘당이 결국은 버티다가 버틸 일이 있습니까. 국힘당은 당모의 주워 먹는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자리라도 받고 원내대표가 사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됐는데 국민의 힘은 뭐 7자리 주면 7자리라도 받아서 먹어야 되고 한 자리 주면 또 한 자리라도 자리 받아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이 선거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도 골로 갔지만 국힘당도 다 골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주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그냥 중요한 부분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일부 의사분들의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나쁜 건 죄다 배워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령 이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것을 터뜨리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물론 이런 뭐 수사에 대해서 박수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사 이런 독재시대에부터 훨씬 더 심한 것 같다 이야기죠. 수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리베이터 의사들 뭐죠. 압박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의료계가 정상화가 되겠냐 이야기죠. 의사분들은 장악할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이 다 돌아섰는데 그렇게 치사한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미에는 오늘은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생성행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생성행 ai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광고 아바타 같은 것을 아마 sns에서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 아바타가 그냥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뭐 아바타가 아니고 유명한 인물들을 여러분들 등장시키는 아바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을 다 ai로 생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광고업계뿐만 아니고 인플루언스라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가 돈을 벌던 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타격을 주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ai가 장편영화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대본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된 거네요.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어제 저녁을 먹고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영국의 주요 중소도시들 셰프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다운다운을 여러분들 비춰주는데 뭐 우리보다 우리는 그래도 양질이네요. 그만큼 소위 소매상들이 완전히 그냥 다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한번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